아, 뭔 죄를 찾길래요? 흑산도 과정하실까? 이 양반은 말이요, 대역죄인인디?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 낯선 곳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? 상냥! 겁나게 고맙소 아, 뜨깡검하네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, 형님 내가 남을 알아두지 못함을 걱정해봐라 내 공부 시간이야, 이놈아 장대야! 저건 장동원니, 눈꼬림 갖고 이름을 붙이면 되겄지라 철모고 어떠냐? 마이도 다고 따이! 미역말도 세금, 김말도 세금! 짜잔한 것까지 다 세긴눈에겐 우리 어떻게 선가해? 하늘에서 명한 것이 성이라는 것이오! 고 성을 따르는 것이 통으로 했는디! 왜 놈에 나선수? 이것! 안 돼요! 아이고, 손을 잡는다고 계속하고 멈추게 살라고요!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인자 지도 사람 대접증 받아야겠습니다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지 인근 품에 들어야 백성을 위할 수 있을게요 너 같은 놈 때문에 네가 말한 성냥이 여머냥 욕구리 된가, 이놈아 산상님 산상님께 어보는 뭡니까?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상농도 없고 민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건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